아 진짜 이게 여기 넘어가면 너무 커 어깥이야 너무 멋있다 와 진짜 멋있다 여기 진짜 멋있는데 진짜 눈에 안 담기다 진짜 멋있는데 대박이다 저쪽 아이고 팔맥이 근데 자기한테 팔아라니까 귀여워 사장님이 여기 몇 년을 살았어요? 태어날 때부터 여서를 사는 게 아니고 딴 데서 또 살았어요 이 동네 여서를 사는 거예요 아 울릉도에서 태어나셨어요? 우와 아니 아까 울릉은 나의 추억이 나의 추억이 아주 오지면 전화 진짜 대박이에요 왜 저렇게 되어 있어? 몰라 또 일자로 저렇게 되어 있어 Hey, again 그는 침실이 다개비 2-라운드 오븐스후 인 농부 특산품의 짜개비 죽과 칼국수 멍롱 leap 타오르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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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뭐 먹었어 먹었어 너 사료 먹었어 너 고양이 똥 고양이 사료 먹었어 지금 고양이 사료 먹었어 지금 고양이 사료 먹었어 지금 고양이 사료 먹었어 지금 너 누가 먹으래 가 빨리 올라가 가세요 아 이뻐 배포 이리 이리 와 왜 배포 배고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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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대고 있어 밥 대고 있어요 배 밥이 대고 있다고 배 기다려 짐꾼이야 짐꾼 배 온몸에 알이 배겨가지고 지금 너무 아파 특히 어디가 제일 아프시죠? 종아리가 첫날에 어깨가 아팠고 팔이랑 어깨 지금 종아리가 아파요 전신 결국 전신 배고파 배고파 짐꾼 걱정하시라 모든 걸 다 해보고 안 되는 것도 되게 안 된다 그래? 두세만 얘기해 잠깐만 잠깐만 한 번만 올리지 왔다 두 번은 안 가요 한 번은 갔다 금방 나올 거야 고맙습니다 아 늦뱀 반대 에이 이 들을 그녀만 아파 으 으 으 트 으 으 다음으로 총 Whisper 진짜 내려가 뭐야 다 했어? 다 했어? 다 했지?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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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펜코 아니야? 어?